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건 불고기 덮밥 불고기는 마트에서 샀는데 양념에 재워진 냉동으로 된 불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덮밥식으로 올렸습니다 된장국, 김치, 고추장아찌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일단은 밥이랑 같이 해서 맛있게 고기는 사랑이죠 간장불고기고요 너무 맛있네 어우 좋습니다 땅땅이는 맞습니다 드시고요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정답 또 김치도 김치도 고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이건 뭐 간장 불고기구요 딱 불고기만 이.. 이... 너무 맛있어 아... 아 그래요? 진짜로? 웬일이지? 뭐냐? 오냐 뭐냐? 닉네임이 놓쳐있어요 무조건 님 반갑습니다 어떠시고 냉동으로 된 불고기인데 약간 좀 연탄불고기 그런 느낌도 나고 들깨님 왔습니다 얻으시구요 김장남님 반갑습니다 저도 스파육 하고싶긴 한데 요즘 라이브 방송은 오버워치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번주에 안했고 이번주도 한번도 안한거 같은데 늘 말하지만 오버워치 하는 열정으로 스파를 했으면 벌써 과일 마스터 찍고 남았다 스파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기는 영상 올려도 뭐 댓글도 별로 안달리고 아 근데 뭐 사실 댓글 달릴만한 영상은 아니죠 그냥 뭐 편집도 거의 안하고 그냥 영상 뭐 기록 그런 스타일이니까 스파이옥 그 영상 재밌었나요? 스파이옥 그 영상 재밌었나요? 스파이옥 아 근데 스파가 그거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모던 안만나게 여러분들 그 다들 이제 스트리트파이터 아시죠? 스트리트파이터가 6이 나온지 한 1년 됐나? 좀 됐는데 오버워치만 하면 질리고 또 스트리트파이터 전에 스팀에서 50%인가 할인해가지고 샀거든요 샀는데 재밌더라고 잘 만들고 그래픽도 좋고 대전 액션 게임의 양대산맥이라는 철권 제외하고 킹오버파이터죠. 그거는 해가 갈수록 좀 그래픽도 그렇고 좀 실망이 큰데 스파는 그래픽도 좋고 게임 안에 배틀오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진짜 안에 그 맵이 아케이드 센터 오락실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유대전 할 수도 있고 또 한쪽 끝에 가면은 캡콤 게임들 옛날 게임들이 주기적으로 막 할 수 있어요. 공짜로 파이널 파이터 이런거 진짜 옛날 오락실 온거였고 막 그러거든요 재밌는데 한 달 불만인거는 이제 자유대전도 있고 오버워치처럼 경쟁전, 랭킹전이 있는데 랭킹전에서 자꾸 모던맛나 스트리트파이터는 조작법이 세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클래식 진짜 자기가 이제 기술 다 입력하는거 옛날 방식으로 키 6개 있고 뭐 그런거 저는 이제 클래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던이라고 좀 조작이 좀 쉬운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필살기 키가 있으면 그냥 누르면 장풍 나오고 앞으로 누르면 어려견되고 뭐 그런거 기술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거지 그리고 어시스트 키라는게 있는데 그거 누른 상태에서 약손을 막 세번 누르면은 그 연속기 자동으로 들어가고 센거? 어 약중강인데 강 그거 누르면은 아 이게 막 초필살기까지 다 연결돼 아 모던을 못내셨어 이거 물론 이제 못하는 모던도 있긴 한데 어 모던 만나면 스트레스받아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자동으로 막 기술 되게 쉽게 들어갔는데 그거는 랭킹존에서 안만나거든요 그건 자기 혼자 하는거고 장기 에프 같은거 만나면은 거의 뭐 붙으면 끝 왜냐면은 걔는 잡기 캐릭인데 스크류 파일 드라마 뭐 이런 커맨드 어려운 잡기도 그냥 바로잡고 스크류 파일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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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류들 막 아 그리고 막 그냥 그냥 일반적인 어 뭐 기본 발란스랑 캐릭 뭐 류캔 이런 애들 만나면은 뭐 류캔 이런 애들 만나면은 보통 뭐 그런 그런 어 대전 액션은 날라차기를 시작으로 공격이 들어가는데 대공 방어가 칼이에요 바로 어리겐 나오고 그래도 고급무트에서 다이아 까진 찍었는데 요즘 좀 오버칩으로 오신분들이 많아가지구 라방에 요즘은 좀 오버워치 하고 있군요 신기하네 게임 채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그냥 대충 그냥 플레이 했던거 편집 없이 그냥 올렸는데 그거를 또 또 가고 싶어서 더 좋게 할까 더 맛있는데 다시는 정말 맛있게 아무것도 좀 더 맛있게 더 맛있게 찌개 마음에 드는 소시지 너무 맛있게 대단한 똘똘 Fitzpatrick 으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 먹네 그냥 오늘은 또 오버워치 주말에 토요일이나 한번 스트리트 파트 할까? 그 모던만 그냥 모던은 모던끼리 만나면 안 되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개콤해서 같은 클래식 끼면 잘 안져가지고 모던만 하면 되지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